할렐루야 오늘도 이른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한 우리 모두에게 또 영상으로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또 기둥답의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먼저 간절히 추건합니다 오늘은 호세아 2장 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과 크신 하나님의 사랑 연약한 인간의 모습과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살펴봤던 호세아 1장에 이어 오늘 살펴보는 2장에서도 호세아는 음녀 고멜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연약한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한 그 내용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생존의 근원을 하나님 대신에 우상으로 인정한 제약에 대하여서 징계가 불가피함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징계 후에는 다시 언약관계를 갱신하겠다라는 그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징벌과 회복을 선언하는 이 이중고조로서의 내용이 짜여있는 이 본문은 이스라엘의 운명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징벌도 회복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짐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다루는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은 구원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며 2절부터 13절은 우상승배에 물들어 있는 이스라엘과 잠시 언약을 폐기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징계의 선언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14절부터 23절은 징계의 목적이 믿음의 정화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에 징계와 회복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에 징계와 회복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안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안미의 의미는 내 백성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루하마 그 말의 의미는 국률이 역임을 받은 자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너희 형제에게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너희 자매에게는 국률이 역임을 받은 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살펴봤던 호세아 1장을 보면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을 맞아서 혼인을 하고 또 자녀를 낳고 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은 자녀들에게 이스루엘 하나님이 흩으셨다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로우하마 국률이 역임을 받지 못하다 등의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떤 징벌 같은 상황이 그들 가운데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나 1장 10절부터 11절에 이르면 그들에 대한 회복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들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이스루엘의 날이 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들은 내 백성이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국률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회복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제약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고 징벌을 받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이 내 백성이라 여전히 국률을 받을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은 회복으로 시작하지만 또다시 그 중간에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회복을 선포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구조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 1절은 앞장이어서 회복을 선포하지만 2절부터 13절은 이스라엘의 불신함에 있어서 심판을 선포하고 있으며 14절부터 23절은 사랑과 또 회복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과 회복 또 죄로 인한 심판 또다시 회복을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며 또한 그렇게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정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이런 경험들이 한두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하나 없이 예쁜데 하나 없이 말을 안 들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예쁜데 또 함께 지내다 보면 또 너무 말을 안 듣는 그러한 상황들이 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을 안 들어서 혼을 내거나 또 매를 일고 나면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짠하고 조금 더 내가 참을 걸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잘해주면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말을 안 듣게 되고 혼을 내고 또 후회하고 또 사랑하고 후회하는 어떤 그러한 상황들을 반복적으로 경험했던 적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호세아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싸매시고 또 혼내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또 징계를 베푸시며 나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이냐 그들을 바라봤을 때에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큰데 또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자 그들을 징계하게 되고 그들을 다시 용서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또다시 마음을 하면서 그들을 심판하고 또 그들을 징계하고 또 사랑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반복되어지는 상황들이 펼쳐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일의 반복은 그럼에도 세우시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의 그 근본의 흐름의 생각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사랑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징계하실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 징계의 그 목적이 내가 미워서가 아니라 여전히 나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그 사랑의 모습이며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가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도 그러한 사랑을 깊이 있게 누리며 하나님 옆에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보면 2절부터 13절은 비유적인 표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불신함에 대해서 불신실함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멜은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을 찾아 나서게 되었고 또 그렇게 음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음행을 제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면 그를 벗겨서 벌과 벗겨서 나던 날과 같이 하고 그리고 광야 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과 같이 되게 하며 목말라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돌아서지 않는다라면 출애국기 시절과 또 광야의 시절과 같이 비참해질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출애국 시절 430년의 포로가 되어서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출애파는 과정을 통하여서 그들이 누구인지조차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어디에 정착해야 될지도 몰랐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마실물조차 없었던 그러한 존재들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고아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떠나게 된다라면 어쩌면 그때와 같은 모습으로 다시 전락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떠나면 광야의 비참한 생활로 전락할 것이고 가시로 그 길이 막혀지게 될 것이며 담이 쌓여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이 찾는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며 그들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은 그들이 찾는 그것들로 인하여서 버림받게 될 것이다 라고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부터 그러면서 덧붙여신 말씀이 무엇이냐 그제서야 그제서야 본 남편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무엇이냐 그제서야 돌아가는 것 그 모든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겪고 나서야 그제서야 돌아간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쩌면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광야에 도우심을 잇는 그것 하나님께서 애풀어주신 그 은혜를 외면한 채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며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 가운데 그것이 진짜 일어날 때까지 버티는 것이 인간의 속성의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이르기 전에 돌아서는 것이 지혜롭고 마땅한 모습인데 광야에 도우심을 기억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인데 그렇지 못한 것이 또한 인간의 모습이다 라는 것 그렇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교훈은 무엇이냐 더 늦기 전에 돌아서야 하는 것이고 그제서야 되는 것 그때가 이르러서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그때의 돌아서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안타까워하시는 그 마음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더 늦기 전에 돌아서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그때의 그 말씀이 깨달아져 내 마음 가운데 다 하시고 더 나아가 그 말씀을 따라 돌아섬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끝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오 그들이 바를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글과 알지 못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에서 하나님은 곡식과 포도주를 주었다 기름을 주었다 라고 하면서 더 나아가서 은과 금도 그 하나님께서 주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에게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들은 그것을 잊은 채 주신 그것을 가지고 바를 위하여서 이방의 신들을 위하여서 사용하고 있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앞부분입니다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발들을 섬긴 실대로 라고 말씀합니다 지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은혜들을 가지고 그들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그 이방의 신들을 바를 섬기기 위하여서 그렇게 행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까지 주셨는데 그것을 잘못 사역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거두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의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세포도주를 그것이 맞들기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내가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시일대로 벌을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3절 하반절입니다 발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들에게 벌을 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건강과 부와 명예와 힘과 모든 상황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도로 찾으시고 도로 찾으며 또다시 뺏는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기에 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다른 무엇을 위해서 다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것이 마땅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게 되어진다라면 도로 찾으며 빼앗아간다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세상의 지위와 능력 우리의 생명, 또 오늘이라는 이 시간까지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중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빌리포서 1장 20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라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며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경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존경하게 되게 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그것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을 우리가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삶이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이 모든 것들이 더해지는 은혜와 축복이 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의 유익과 나의 그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쳐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하루를 시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의 욕심과 나의 무엇을 위하여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늦기 전에 돌아서는 우리에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이 들을 때에 돌아서는 우리 모두의 삶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 머물며 하나님께서 예뻐신 은혜와 복을 매일의 삶 가운데 향유하며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힘을 드린 자들이 있습니다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축복을 더하여 주시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어 주는 놀라운 역사 속해 응답되어 주는 놀라운 역사를 누리며 나아가는 복된 발걸음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있어도 우리의 모든 것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을 지켜봐 주시며 환경을 지켜봐 주셔서 주어진 삶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게 해주시되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길을 지켜봐 주셔서 어떤 악함과 해안과 상황과 질병으로부터 지켜봐 주시고 안전상으로부터 지켜봐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안에 넉넉히 승리하는 하루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거룩한 주의를 준비하는 오늘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거룩한 주의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 살아가는 하루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